네. 숨 가쁘게 돌아가는 대선판 들여다보는 월요일의 1번지 똑똑 시간입니다. 똑똑한 두 분 모셨습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주말 잘 보내셨죠? 네. 장성철 교수는 대구가톨릭대 특임교수면 강의할 때 대구까지 가요? 금요일날 아침에 새벽에 내려가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 강의하고 밤기차로 올라옵니다. 바쁘시겠구나 주말에. 가서 학생들 만나잖아요. 젊은 세대들이 어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확실히 좀 달라요? 첫 번째로 정치에 좀 관심이 없더라고요. 제가 끊임없이 정치에 관심을 가져라. 그래야 좋은, 괜찮은 사람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내년도 3월 9일 날 있을 대통령 선거에 관심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매주 매주 각 당의 후보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특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무엇인지를 당신들이 잘 알아야 한다. 그래야 좋은 사람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끊임없이 강조를 하는데 일단은 좀 관심이 덜한 것 같습니다. 그런 걸로 리포트도 제출하라고 그렇게 하면 더 관심 가질까요? 사실은 제가 중간고사하고요. 지금 첫 번째 과제를 그런 쪽으로 냈습니다. 관심을 갖게 해야 돼요. 청년층이 좌우한다고 그러는데 안 찍으면 무슨 소용이에요? 맞습니다. 정기남 평론가도 학교에서 강의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지금은 좀 쉬고 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조선대학에서 강의를 할 예정으로 마음의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확정됐어요? 아직 확정 전입니다만. 그런데 밝혀도 돼요? 본인의 의지입니다. 조선대학교가 안 의지면 어떻게 하려고? 그만큼 청년세대를 말씀하셨는데 2030, 우리가 흔히 3포세대 이런 말도 썼지 않습니까? 연애, 결혼, 출산도 포기하는 세대도, 이생망,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이런 청년들의 자조와 절망, 여기에 대해서 진짜 정치권이 답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앞서 장성진 소장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무슨 이벤트라든지 그때그때 반짝이는 이거 가지고 과연 젊은 세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겠는가. 정말 누가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대선 후보가 청년들을 투표장으로 이끌만한 정책과 비전을 끊임없이 제시하는지. 저는 이 청년들이 이걸 주시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내년부터는 두 분 다 교수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일본이 똑똑하게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정진환 평론가 청년층이 이번 대선을 좌우할 거다.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찍어야 좌우를 하죠. 그렇습니다. 참여율이 어떨 것 같습니까? 그게 관건인데요. 어쨌든 기존의 선거에 비하면 지난 대선 때부터 이미 세대 투표 가능성들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또 실제로 지난 4월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죠. 그때도 사실은 청년층의 투표율이 굉장히 핵심적 변수였다. 이런 평가까지 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보수, 진보 또는 영남, 호남 이런 지역적 대결 구도에서 이제는 뭔가 탈이념, 탈지역 이런 특성이 강한 청년들이 실제 중요한 캐스팅보드 역할로 나타나고 있고요. 그러나 역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그들이 결국 투표장에 나와야 되는데. 과연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있는 동력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여전히 지금 청년들이. 실제 여름서를 보면요. 60% 이상의 청년들이 특정 후보에 대한 로얄티가 굉장히 약합니다. 바꿀 수 있다고 하는 전제가 있거든요. 그게 특징이기도 하죠. 투표장에 안 나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중간고사 시험 문제를 18세기 사회계약설에 따른 2022년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 정권 교체론이 좋으냐 아니면 정권 재창출론에 찬성하느냐 이런 식의 시험 문제를 냈거든요. 그렇게 어렵게 냈어요? 아니 그런데 제가 수업 시간 중에 끊임없이 강조했어요. 정치에 관심 가져라 이것과 관련해서 내가 시험 문제 낼 거다라고 했는데 거기 답안지를 제출한 학생의 대략 80%가 정권 교체를 해야 됩니다라는 쪽으로 결론을 맺더라고요. 사회계약설이 루소인가요? 루소, 홉스, 로크 이 3명의 사회계약설을 갖고. 사회계약설하고 정권 교체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 물어보는 학생 없었어요? 그런 거는 제가 충분히 설명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괜찮은데. 그래서 이 친구들이 왜 분노하고 있는가를 봤더니 대학을 졸업해도 직장 잡기가 너무 어려워요라는 걸 써요. 그리고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제가 제 생에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라는 얘기도 썼어요. 그런 다음에 집도 마련하지 못하고 직장 못 잡으면 제가 결혼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정권이 교체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라는 식으로 얘기한 친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수 우파 쪽의 입장에 있긴 하지만 그 친구들이 분노하는 지점이 공정과 정의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기회를 줘요. 그리고 능력대로 선발을 하고요. 혹시 실패했으면 다시 한 번 기회를 줘야지. 왜 기회를 똑같이 공평하게 안 주느냐. 특혜를 주고 어떠한 반칙이 있지 않느냐. 그런 것이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 사퇴 이후에 그런 인식이 좀 집권 여당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 나올 때마다 저는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보수 정부에서는 공정했고 보수 정부에서는 상식이 지배했나요? 그런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보 측, 지금 민주당 정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는 공정해, 우리는 정의로워, 우리는 서민을 위한 정당이야. 그런 거로 득표를 해왔어요.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가시적으로 그런 걸 내세우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반감이 좀 더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실제 우리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하는 청년들의 그런 정서는 어느 정도 상당히 잘 분석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만 자연스럽게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요. 청년 세대가 정권 어떤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 했을 때 가장 비판적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청년들이 소위 문재인 정부에 실망하고 또 민주당에 어떤 심판을 하고 싶고 이러고 싶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지금 보수 야당,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도 없는 그런 20대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 사람들을 어느 진행에서 끌어들일 수 있을 것이냐. 그게 앞서 있던 공정, 정의도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저는 대선 후보들이 청년이 가지고 있는 포텐셜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실제로 투표장이 끌어낸다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도 대변되지 못하고 있는 청년 세대, 소외된 2030, 이를테면 지방에 있는 2030이라든지 거기서부터 우리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2030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아요. 제가 페미니즘에 관련해서도 의견을 물어봤는데 이 친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성의 사회 진출에는 우리 남성들도 거부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거부감 있는 건 할당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여학생들한테 한 번도 성적을 그렇게 이겨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학생들이 성적이 훨씬 좋아서 성적만 가지고도 좋은 대학을 더 많이 간다. 그런데 거기다 할당제까지 주니까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사회에 진출할 때 상당히 손해보는 것 같다. 우리는 군대도 갔다 와야 되는데 군대 가산점도 없어졌다. 우리는 손해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여학생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언제 페미니즘을 강조했느냐, 우리가 할당제를 해달라고 했느냐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남녀 간의 갈등을 정치권에서 자기들이 서로 기득권을 지키거나 상대방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정치적인 논쟁으로 왜 변질시키느냐라는 비판을 하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서론이 좀 길어졌는데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그러면 후보들 움직임으로 가보도록 하죠. 2030 세대, MZ세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결국 문제는 꼰대 논쟁에서 과연 후보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는가. 그리고 기득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2030 세대에게 꼰대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지금 연령, 세대 간의 갈등의 어떤 기준이 아닌가 싶어요. 정견남 평론가.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2030에서 어떤 특정 후보가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 문제가 아니라 두 후보 다 사실은 꼰대 이미지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기득권의 어쨌든 물론 역대 대선에 비하면 당의 주류 후보가 아니라 비주류 후보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관심은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치라고 하는 것은 청년 세대에게 먼 발치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젠더 유시, 남성의 예를 들면 반 패밀리즘 글을 공유한다든지 또는 여성 할당자에 대해서 찬반을 얘기한다든지 이런 어떤 일시적인 청년들에게 다가가기 위한 화장술로는 그 사람들에게 근본적인 어떤 꼰대 이미지를 불시키기 좀 어렵다. 어쨌든 진정성을 가지고 뭔가 2030의 표심에 다가가는 정책과 비전이 역시 중요하겠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는 누가 더 꼰대 같아요, 두 후보 가운데? 그러니까 태도나 말하는 걸 보면 윤석열 후보가 꼰대 같죠. 쩍벌이라든지 액션이 크고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이거 너희들 말이야, 이래서는 안 돼, 이런 식으로. 그런데 청년들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뭐가 제일 싫어? 그랬더니 제발 좀 나이 드신 정치인분들 청년인 척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청자켓 입고 무슨 한창 유행했던 게 오투춤 있잖아요. 그런 거 추는 거 자기네들 보기에는 그 친구들의 단어로는 역겹다고. 그리고 자꾸 그럼 우리 얘기를 좀 들어줘라. 우리한테 자꾸 뭐 해준다고 하지 말아라. 우리가 가상화폐 관련해서 과세를 1년 유예해달라고 언제 했느냐.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주고 자꾸 우리를 정책 하나 해주면 우리의 지지 얻을 수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제발 훈계하지 말고 가르치지 말고 제발 우리 얘기 좀 들어줘라.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성철 교수는 학교에서 학생들 이렇게 가르치고 그러면서 오히려 더 많이 배우겠다. 많이 배웠어요. 정말 큰 행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2030 세대 청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한 후보들의 움직임 하기 위해서 청년층은 요즘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짚어봤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그러면 두 후보의 행보를 한번 평가해 보겠습니다. 백운기의 시사 1번지 함께하고 계십니다. 1번지 똑똑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 특임교수 두 분입니다. 앞부분에서 2030 세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번 대선 어떻게 바라볼까 이 부분 짚어봤는데 지난 주말에 보니까 후보들이 2030 세대를 겨냥한 행보를 한다 이렇게 볼 만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기남 평론가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 타고 지금 영남 지역 돌았잖아요. 메타버스를 음을 차용해서 매주 타는 민생버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제목은 잘 지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관심을 갖게 돼 있죠. 메타버스라고 하는 가상 공간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 매주 타는 민생버스니까 8주 동안 아마 주말을 이용해서 2박 3일씩 전국 순회를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아요. 많이 듣겠다는 건데 효과가 있겠죠? 실제로 말을 하는 것보다 실제 듣는 것이 저는 기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청투어 이런 말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대단히 달변이고 연설을 잘하는 후보입니다만 현장에서 만나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스킨십이라든지 연설도 중요하지만 특히 2030 청년들과의 만남에 있어서는 듣고 배우고 메모하고 이것을 반영하고 하는 그런 쪽으로 좀 관심을 확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장성철 교수 메타버스 어떻게 보세요? 저는 행사 기획 자체는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무슨 청년들 그리고 예비 부부들의 고민도 상담을 해 주시고 또 캠핑도 하셨어요. 그런데 결국에 효과는 마이너스가 아니었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직접 청년 세대들을 만날 수 있는 인원의 수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는 언론 보고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 남는 것은 또 말실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산 지역 재미없죠? 강남보다. 이런 식의 얘기가 언론의 주말 동안 도배가 됐어요. 그러면 부산 쪽에 있는 청년들, 주민들, 시민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발 비유 같은 거를 후보들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비유하다가 망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경청투어잖아요. 많이 듣고 그거를 공식적인 보도자료 같은 거로 내서 정책에 반영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좋지 거기서 애드립 하시면 또 사고 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부산은 강남만큼 재미없잖아. 이런 발언이 나는 도대체 어떻게 지역 폄훼 발언으로 변질되고 왜곡되는지 그 사고 구조를 사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걸 예를 들면 좀 전에 장성철 소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애드립하지 말아라. 이렇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우리가 강남 스타일은 있잖아요. 그런데 부산 스타일이 아직은 낯설잖아요. 뭔가 청년들이 살고 싶어하는 부산 또는 부산을 어떻게 해야 좀 더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의식이 반영된 얘기잖아요. 좀 더 부산을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서 이런 표현을 이를테면 기존의 정치권의 언어로 지역 폄훼 아니냐 또는 지역민들에게 반성해라. 이런 발상은 나는 오히려 청년들에게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 발언을 통해서 청년층으로부터 오히려 지지율이 올라갔으면 올라갔지 떨어질 일은 없다. 제가 두 가지 면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예를 들면 윤석열 후보가 광주에 가서 광주는 강남만큼 재미없죠 라고 하면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광주비와 발언 아니냐 이렇게 공격 안 하시겠느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후보가 얘기한 것에 대해서 자꾸 해명을 하고 해석을 해줘야 되면 그 메시지는 실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상당히 좀 부적절하고 그 발언을 놓고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이재명 후보 정확한 발언이 부산 재미없잖아요. 사실 이제 이 발언인데 그거를 과연 부산 지역을 폄하하기 위해서 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정기남 교수 평론가 지적에 저는 공감이 가는데 이제 또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달라들면 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발언이 지난번 총선 앞두고 자유한국당의 부천 이부망천 얘기 나왔잖아요. 그 발언과 같은 건 아니잖아요. 같은 건 아닌데 어찌 지금 대선 선거 전이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틈이라도 다 트집 잡아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또 아무 얘기도 않고 듣기만 할 수는 없을 거고 그런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후보가 언론 환경이 지금 기울어지는 농장 같다. 어떤 후보는 크게 잘못해도 대충 감싸주고 어떤 후보는 좀 조그만 문제감만 있어도 그냥 크게 키우고 그렇다고 그러는데 그런 지적을 할 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정기남 평론가는? 저는 지금의 언론이 어쨌든 이렇게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집권 여당의 후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런 기울어진 어떤 운동장 또 소위 왜곡된 언론 환경을 얘기하겠어요. 저는 오죽하면 여당 후보가 저러겠는가 싶을 정도입니다.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부산 강남만큼 재미없잖아 라고 하는 그 발언 자체가 지역 폄훼발언으로 어떻게 보면 둔갑되고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있었던 김혜경 씨 낙상사고 이런 루머만 하더라도 이게 본인이 해명할 틈도 없이 이게 가짜 뉴스가 횡행하고 이런 현실에 대한 절박한 개선 의지랄까 이런 것들을 얘기했다고 보여지고요. 또 한편은 PK라고 하는 지역에서 기존의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떠올리게 하는 뭔가 기성 언론 또는 보수 언론과 싸웠던 이미지 이것도 일정 부분 작동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부산 강남만큼 재미없죠 라는 얘기를 제가 대통령 되면 부산 더 재미있는 도시로 만들어드릴게요 라고 했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빌미를 잡힌 것은 본인 탓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집권 여당 후보입니다. 집권 여당 후보께서 언론 탓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메타버스를 타고 지역을 이렇게 돌고 있다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후보는 눈에 띄는 주말 행보가 한국 시리즈 1차전이죠. 두산과 KT 경기 관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 야구장 들어가기 위해서 윤석열 후보도 파란 점포 있고 한 30분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장성철 교수 대체로 대선 후보고 또 이런 경우에는 로얄박스 딱 앉아가지고 그렇게 보고 그럴 수도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아유 그러면 또 뭐 어떤 특혜를 받은 거냐 거기는 어떻게 들어갔느냐 뭐 누가 또 안내해 줬느냐 우리는 밖에서 지금 줄 서가지고 가는데 코로나 뭐 이거 방역수칙은 지켰냐 안 지켰느냐 여러 가지 비판 나오니까 안보로 가는 것만 못해요. 그런 식의 구설수에 오르면 그래서 줄 서고 혼자 이렇게 앉아서 보고 뭐 언론 기사를 보니까 주위에서 사람들이 못 알아봤다 이런 기사도 나오던데 못 알아보지는 않았을 거고 그런 걱정을 했다고 해요. 만약에 4층 어디 좀 높은 자리 겨우 자리를 구했다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극렬 여권 지지자들이 만약에 앉아있으면 좀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는데 그런 거는 신경 안 쓴다 그렇게 하고 갔다고 해요. 그렇죠. 하여튼 그런 모습들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지는 잘 뭐 표현했다 아니면 잘 가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야구장 간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야구장 좋은 아이템이었다고 봐요. 일정 기획을 나름대로 잘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좀 어떻게 보면 덩치라든지 또 과거 어떤 검찰총장 이미지 이런 것을 순화시키는 데는 일정 부분 기여하지 않겠는가라고 봤고요. 그럼에도 좀 아쉬운 대목은 혼자 가서 너무 재미없게 보더라고요. 뭔가 좀 저런 자리에는 자리를 겨우 구했다는데 아니 뭐 이를테면 부인을 같이 가서 같이 응원하는 모습을 보인다든가 이런 좀 당당한 모습이 좀 있어야 되는데 부인 등장하는 것도 타이밍 지어야죠. 그런가요? 어찌됐든 청년 당원하고 같이 간다든지 좀 자연스러워해야 되는데 혼자 앉아가지고 좀 근음하게 아주 권위적으로 야구를 지켜보는 모습이 조금은 거슬리더라고요. 그 점도 일리가 있는데 만약에 한 거기 10장 정도 표 미리 사놓고 거기 갔다면 또 말 나왔을지 물론 그런 요인이 있죠. 그런데 또 사진 보니까 아직도 쩍벌하고 계시더라고요. 안 고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아무튼 이런 이벤트들 어찌든 청년들한테 다가가려고 하는 모습인데 문제는 이런 이벤트보다도 정책 정말 청년들을 위해서 얼마나 지금 청년들 힘들어요. 저는요. 이제 좀 죄송합니다만 나이가 좀 들고 또 어린 청년층의 아들들을 둬서 그런지 몰라도 그런 얘기가 나오면 가슴이 막 울컥울컥해요. 다른 때하고 다른 느낌으로 뭘 좀 만들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내놨는데 그것이 과연 현실성이 있을까라는 그런 걱정은 있습니다.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듯이 그 친구들 얘기 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강연을 가서 본인 얘기만 많이 하고잖아요. 다. 그러니까 경청 투어 갔으면 경청하고 대학교 가서 학생들 2, 30명 모아놨으면 그 친구들 한 명 한 명 하고 싶은 얘기 다 들었으면 좋겠다. 정책보다는 경청이 우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정기남 평론가 보시기에 지금 이제 5명 후보 이재명, 윤석열, 안철수, 심상정, 김동연 청년층에 가장 어필할 수 있는 후보가 누굴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과거에는 안철수였죠. 이를테면 청춘 콘서트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년세대하고 호흡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현재 국면에서는 저는 이재명 후보라고 보여집니다. 왜 그러냐면 청년의 언어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어떤 경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들의 언어를 이해한다는 것에 저는 출발한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소외받은 청년층.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2030의 어떤 소외받은 청년들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의 삶을 정치로 끌어내고 또 뭔가 추진력 있게 이 사람들에게 정책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이미지 그건 상대적으로 저는 이재명 후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정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들 한 30명 대상으로 지금 FGI를 하고 있어서 그들의 얘기를 좀 정리하고 있는데 FGI가 뭐예요? 포커스 그룹 인터뷰라고 해가지고요. 한 명 한 명이 특정 사안에 대해서 자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은 그 말 하면 다 알아들어요? 아니 못 알아들는 질문이 있어요. 그거 좀 풀어줘요. 어렵게 그러지 말고. 교수라고 너무 갈란치한다. 그래서 정개남 선배님한테 제가 그 친구들 한 얘기들 다 정리해서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와 관련해서는 자기네들은 판단조차 하고 싶지 않대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삶을 어렵게 만든 민주당, 집권 여당의 후보이기도 하고 또한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또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 그분들의 성범죄 관련해서 민주당이 취했던 입장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취했던 입장에 대해서 이 30대 여성 친구들이 상당히 분노해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리 쪽이 더 좋아. 이재명 잘할 거야.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윤석열 후보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절실하게 그들의 생각과 판단 이런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될 것 같다. 오늘 청년층 생각을 좀 많이 해봤는데 제가 좀 느끼는 게 많아졌습니다. 두 분 감사드립니다. 정기남 시사평론가, 장성철, 대구 카톨릭대특임 교수 두 분 모시고 1분지 똑똑 진행해 드렸습니다. 시사 1분지 1분은 여기서 줄이고요. 2부에서는 윤석열 후보 캠프에 있었던 김용환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